1966년 독일인 신부 알빈 슈미트가 설계한 경북 7곡 외관성당에 국가 지정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문화재 당국이 외관성당의 건축사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알빈 슈미트 신부의 설계로 1966년 지은 외관성당은 전례의 공동체성을 강조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교회 건축물에 구현한 우리나라 첫 번째 성당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건축의 틀을 깨고 부채꼴 모양으로 성당을 지어 성당 어느 곳에서도 제대를 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사제와 함께 전례 행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근대 독일의 건축 양식에 따라 외형을 단순하게 하고 실내 공간의 나눔과 효율성은 극대화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외관성당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근현대 한국가톨릭교회 건축물의 틀을 깨고 교회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맞게 구조의 실용성을 강조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지은 외관성당을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1908년에 지어진 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옛 조선 운송 주식회사 사택 등 근대 건축물 4곳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와 문화재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